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Any good news, I am Dr. Kim, who launches a multi-unit 카페 채널. You are so messy, so you are watching the reason you are cutting into the zimbers.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3-1강 축하 칭찬의 축하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3-1 축하 칭찬의 축하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That wishes for your marriage. 승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퇴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출산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조금 미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더 연료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주허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요. 주허닌.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요. 입사를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주니 생일을 축하해요. 결혼을 축하해요. 주니 신혼快乐. 성인을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주허닌. 졸업을 축하해요. 주허닌.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주허닌. 생일을 축하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무음하도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무음에게는 간접 목적어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증 설명해주는 주격본어에서 C, 목적어를 보증해주는 목적격본어는 OC입니다.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들으실 내용들은 문법적인 분석보다는 어휘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중국어는 주헌인.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On your coming of age. 즉, 성년이 된 것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청느 따르너. 여기서 청느 따르너. 즉, 성년이 된 것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즉, on joining the company. 즉, 회사에 들어오신 걸. 즉, 입사를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라이타 워먼 꽁스. 즉,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일을 축하해요. 영어는 Happy birthday to you.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는 주헌이 승느 콰일러. 즉, 승느 콰일러. 생일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혼을 축하해요. Bad wishes for your marriage. 즉, for your marriage. 즉, 당신의 결혼을 Bad wishe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신눈 콰일러. 즉, 신눈 콰일러. 즉, 결혼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진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On your promotion. 즉, 승진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헌이 승질. 즉, 승질. 즉, 승진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즉, on your success. 성공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인 천공. 자, 천공. 즉, 성공을 주헌인.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On your graduation. 즉, 졸업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는 주헌이 비엘러. 자, 비에. 즉, 졸업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원을 축하해요. 그 다음, 출산을 축하해요. 영어는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your baby. 자, on birth of your baby. 출산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주헌이 승느 바오바오. 즉, 출산을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조금 이르지만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teach and 주헌이. 즉, teach and 조금 이르지만 주헌이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자, you가 주에서 되고, did가 동사 부위, it 목적어죠. 그래서, you did it. 당신은 그것을 해냈군요. On passing. 즉, 통과한 것을. 즉, 합격을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자, I가 주에서 되고, appreciate it. 이 동사 부위, it 목적어죠. 3인식 되겠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it. 즉, 감사의 역입니다. 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 다음, 주헌으로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전부 다 당신이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용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coming of age. 입사를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joining the company. 생일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결혼을 축하해요. That wishes for your marriage. 승진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성공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졸업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퇴원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출산을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on birth of your baby.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in advance. 대화. 해냈군요. 합격을 축하해요. 합격을 축하해요. You did it. Congratulations on passing. 감사합니다. 더 연료해 주신 덕분이에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네,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주허닌. 승인이 된 것을 축하해요. 주허니. 정라다 른라. 입사를 축하해요. 주허니. 라이도 워넌 공스. 생일을 축하해요. 주니 생일이 콰이러. 결혼을 축하해요. 주니 신혼 콰이러. 승인을 축하해요. 주허니. 생일을 축하해요. 성공을 축하해요. 주허니. 천 공라. 졸업을 축하해요. 주허니. 비 예라. 회원을 축하해요. 주허니. 출산을 축하해요. 주허니. 생일을 축하해요.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요. 대화.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리겠습니다. I wish success! Yoisei kao inoribasu! 쭌닌 쥐더 하우더 청구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